우리 태권도 구단인거 알지? 안혜욱 후보가 태권도 구단에 합기도 구단 또 뭐해서 27단이야 유튜브에요 저도 아는데 유튜브? 여기서 유튜브 한마디 소개 먼저 하고 제 이름은 진태성인데요 겜루벅스라고 유튜브를 치면 나오고요 구독해주세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7번 안혜욱 후보? 안혜욱 꾹 써봐도 되요 태권도 구단 여기 태권도 몇급이야? 1급 1급이요 야 품새 한번 해봐 아니 품새 못해요 채널 이름 다시 겜루벅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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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블록스에요? 어이구 어이구 오종입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방송합니다 네 명함이 좋겠습니다 아 받는구나 겜루벅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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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유튜브 채널에는 백만명 백만명 진짜요? 구독자 백만명 글래? 골드버튼이시나요? 어? 겜루벅스 진짜요? 어? 어? 너도 봐봐 와서 봐봐 백일만 명 정시만요 이거 확인 좀 할게요 어? 어? 이거 너무 신기하지? 뭐 안나오지? 어? 크크크 헤헤헤 정시만요 나 사진 찍어 2010년부터 저거로 했어 저거 있네? 아유 내가 선배님 아 저도요 아 그래 우와 연예인 만났다 아악 내가 인기가 엄청 많아 오 연예인 연예인 형 형 야 너 저거 떨어뜨렸어 둘째 나 내 할 거 아니야 핸드폰 줘야지 찍지 저요 여기요 갑시다 형님 찍어줘 아 셀카 찍는다고 셀카 찍어야지 아 셀카 찍어야지 이렇게 다 나와 옆으로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질 있다 질 있다 아하 야 아 됐어요 얍 야 야 영광입니다 네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한테 꼭 얘기해 네네 어디서 서우리 서우리 고향이 서우리 언제 우리 전화해 서우리에서 공동으로 방송하면 그럽시다 아 그럽시다 동지 좋습니다 네 잡고 마세요 악수하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보면 여기 리와운드 연대해서 보면 나올까 서우리 소리 네 지금 생중재 했으니까 다 나왔어 ㅇㅋ 헤이 teaspoon